미생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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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 자, 여러분, 여기 또 왔네요 여기 기억나나요? 여기, 제가 일ec에있던 곳이 네, 좋아요. 우리 막 지하철에서 막 그 게임, 뭐 갱비치로 막 싸우고 막. X도 하고 뭐 거기 아니에요, 거기에. 아, 여기 우리가 왜 다시 왔죠, 여기? 그러니까, 뭐 게임하나 봐, 오늘. 네, 오늘 달려라 왕타는 리그 업으로 넘버 원입니다. 와우! 저희가 다양한 온라인 게임을 준비했고요. 설마 그... 국내용 특별히 이 게임의 월드 스파. 와우. 와, 게임계의 BTS. 리그로 이야기해도 좀 안 믿나, 아니야? 하하하하하하 이런 거 그냥 자막으로 알아서 쳐줘. 아, 이런 거 자막으로 알아서 달아주시는데, 밑에. 이런 거 한 번씩 해보고 싶어요. 네 입으로 그러지 마세요, 제발. 혹시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게임계의 BTS죠. 와우. 우리 T1 선수들이 오셨습니다. 와우, 대박! 컷으로 왔었죠? 와우, 대박! 와우, 대박! 와, 신기해, 신기해, 신기해. 아, 안녕하세요. 인사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프로 게임단 T1의 BD 라인어 베이커입니다. 오우, 오, My God! 베이커! 안녕하세요, T1의 원즈 월드 스페지입니다. 오, 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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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T1의 서포터 에포트입니다. 앨범! 서포, 서포. 자, 노래 꽃이 지지, 꽃! 안녕하세요, T1 정글 커즈 문우차입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T1의 파크 한나 김창공입니다. 와우! 신기하다 멋있네요 프로게이머 선수들을 실제로 보니까 좀 신기하기는 하네요 참 신기한 게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떤 게스트들보다 좋은 거 같아요 그렇죠 다들 이제 게임을 좋아하니까 게임 사람은 형이에요 혹시 형이에요 게임 사람은 혹시 보여준다는 거 있지 않았어요? 좋아하다 나 뭐 할 거야 가렌x2 제가 좀 친해지자고 친해지자에 비해서는 잘해, 네 너무 당황스러운데 오늘?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6 대 6 팀전으로 친선 게임이 아, 6 대 6? 아, 6 대 6 다 오는구나 그 전에 저희 다자마산의 예능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와, 어떤 게임인지 기다리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자기소개를 해야 되니까 우리 호빈 씨부터 시작해 주세요 오케이 네, 할게요 아, 1, 아, 2 아, 1, 2, 3, 4 I am ground, 자기소개하길 나는 제이홉 나는 아름 나는 진 나는 정국 나는 지민 나는 슈가 나는 비 나는 페이커 나는 테디 나는 에포트 나는 커즈 오, 야, 오케이 나는 갓나 자, 누굽부터야, 나부터야? 호흡부터야 1, 2, 3, 4 페이커, 3, 4 페이커, 페이커, 페이커 지민 넷 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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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 커즈 커즈, 커즈, 커즈 아 비 넷 비 비 비 비 지민 하나 지민 지민 이렇게라도 친해지고 싶다 오케이, 오케이 아, 아쉽게도 저번에 탈락을 했습니다 자, 뒤돌아서 대세요 깨무 그럼 이리 자, 지는 돌아오고 Level 3, 4, 3 è- 오케이, OK få 라이브의 노래 커즈 커즈 RM 둘 RM RM 칸나 dot kahna,과wah dot Price 제이언미드 벌써 두 명 자, 서 동점이에요. 5대5에 3분이라도... 공격 생각밖에 없었어요 틴.. 아, 떨려가지고 떨려가지고 야, 이 게임에서 지면 좀 Sevσ 않냐 우리? 지 Zuk vs ают 게 있는 거 아니냐? 지는 걸로 되는 거예요? 보여요? 오 그럼 어떻게 해? 돌아있어야 하나? 돌아있어. 그런 거야? 칸나분께서 제가 할까요? 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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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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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로 내면 놀이! B, 3! B B B! 에포터 3! 에포터에포터에포터에포터에포터에포터에포터에포터 액셔가 아아... 이름이 세 글자 아니, 이 정도 게임은 우리가 이길 봐야지 아, 이건 지선에 젝 한 거 들어가야 된다고요 다음 누가 성공하시겠어요? 갑니다 모여 주세요 태인님 지민옛 예, 저 죽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됐요 아, 숫자가 많은 게 유리하네요 아, 박인 사살 해버렸어요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 끌어내서 죽여 버렸어요 아, 여기서 티오 선수들을 이기놔야 우리 조금 속도 좀 올려고 오시죠 오케이, 선수들끼리 5대2야 우리가 유리해 지금 같은 팅! 띵! 띵, 띵, 띵! 띵, 탱! terra킬 빗래이팬 로리 디셋 디셋 바로 바로 저번이에요 pets 아니. 갑자기 속도가 두 배가 올라가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이거 OK, 두 배가 올라가 일자고 빼면 하자 OK 자 갑니다 팵, 킹 그렇죠 띵, Democratic, Marta 플라이팬 로리 페이크 넷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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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 ㅋㅋㅋㅋㅋㅋ superstrenion 어? 마지막! 어? 뭐야? 아, 칸나! 칸나 한 명 나왔어! 아, 이렇게 에티워 선수를 기선 대합을 시키네요, 제가. 자, 과연 캐리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참고로 저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오케이, 슈가! 슈가 씨! 혼자방법에 따르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좋다고 했는데 오케이, 슈가! 제가 성공할까요? 어, 성공! 갈게요. 오, 묵직해요! 틱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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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 쥬가 넷 왜 왜 왜 쥬가 넷 왜 왜 왜 왜 왜 왜 야 잠깐만 핸디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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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 남은 뭐야 핸디캡 아니 내가 말 줄 몰랐지 한 번은 안 했다며 아 왜 내가 나올 줄 몰랐지 불량 챙겨준 거 아니야 내가 나올 줄 몰랐지 자 지금 누가 맞죠 우리는? 자 지금 이 춤이랑 샌 남았어요 남준이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좀 스피드 올려주세요 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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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 정국 셋! 칸나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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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무섭다. 어디 MT들 다들 다녀보셨나? 왜 이렇게 잘해? 아이엠 브라운은 이겨줘야지. 용기씨 아무것도 안했잖아요. 저는 정국씨한테 공격받고 끝났네요. 흥미진진했네요. 사전게임이 좋습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했어요. 아, 또 프라이팬으로 사실 저희도 이쪽 바닥에선 조금 위험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렇죠. 이쪽 바닥은 뭐게? 이쪽 바닥이 뭐야? 약간 이런 사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은 또 저희가 꽉 잡고 있어서. 네. 제일 먼저 죽으시지 않았어요? 아니,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설득력이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희의 이제 서로의 이름들은 거의 다 안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렇게 게임을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다음 게임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뿅망치 게임으로. 아, 뿅망치. 아, 뿅망치 게임이야. 정말 친해지겠다. 이래도 되나? 아, 진짜. 세계적인 선수 때려도 되나? 저희가 지금 국보급 선수분들 지금 이... 뿅망치 맞아서 막 갑자기 막 경기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는데. 다행이네. 오케이. 맞아요, 형.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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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 mean. 아, 아, 잠시만. 뭘 낼 거예요? 아, 진짜 미팅하냐고! 아니잖아! 하나 빼기 하신 거 가야겠고 이거 뭐야? 묵묵냉 야, 생각할 게 있는 거야, 이거는? 하나 빼기 아, 빨리 빨리 반응 속도로 페이커를 이겼어 너무 빠르신데? 반하신다 반응, 보 하나 빼기, 하나 빼기 반응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으신데? 봐주고 계신 거지, 당연히 첩보여 모르니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미카 형 봐주지 마세요 미카 형 봐주지 마세요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태형이를...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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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빼기 하나 빼기 아... 전화가 왔어 나 빼기 야, 병망치면 다망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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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망치 아니, 애초에 한 명은 방어가 하려고 한 명은 병망치면 되려고 해 이기는 사람은 자리에 남는 걸로 해야 돼 이쪽 방향으로 돼 있으면 너무 약간 이래 오케이 와, 슈가 가자 오케이, 유리야 이렇게 하시죠 아, 이렇게 하시죠 아, 이거 또, 아, 이거 아, 당연하지 형, 뭐야? 명기야, 자신감, 자신감이지, 저건 자신감 사실 참고로 말하면 저희 중에 반응 속도 제일 느려요 나갑니다 자, 안 내맞은 가이버 가이버, 가이버 하나 빼기 아주 박살을 내려고 오, 아니 형 때리고 세레모니를 하세요, 형 한번에 이렇게, 약간 좀 긴장감을 좀 주려고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하니 Umjong Uh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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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아예 하하하하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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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아아 어 봐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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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야 뭐 아니야 아니야 되게 봐줬어요 방금 하하하하 하하하하 잘 막네 와 공수 쓴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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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헤이 말을 해, 옹알이를 하지 마, 이거 한국어로 해, 헤이 되게 긴장감 감춘다, 이거 빨랐어, 빨랐어 진짜 머리를 처음으로 한 번 깨린 사람 이제부터 그러지 않아, 이제부터 그랬어 3세판이 아니라 까내야지, 가위바위보, 1, 2, 1 랭? 무슨 거 아니에요? 뭐야, 이 형이 뭐 한 거야? 가위바위보, 1, 2, 1, 2, 1 파이! 와, 평생, 평생 술자리 자랑거리다 야, 내가 반응성처럼 페이커를 이겼어 자리, 자리 여러분들, 이제 바지지 말고 해주세요 테디 야, 우리 테디 씨 등장부터가 지금 약간... 아뇨, 지금 내가 입어 화백이 끝났네 야, 우리 선 안 가고 끝낼 수도 있어, 이거는 끝났네 끝났네 오른쪽에 놔주세요 あ, 네 오른손잡이에요? 다행이다, 나 왼손잡인데 형, 오른손잡이 잤어 갈까요, 형? 네 쪽에 가위바위보, 1, 6, 1 쪽에 가위바위보, 3, 1 좀 자고 있어도 돼요? 4002 둘이 잘 맞다 수고하십시오 막아야지, 야, 뭐야 막으면 되지, 그걸 왜 맞고 있어요? 용 promoting, 왜 안 막아요? 가위 가위 보 게임 아닙니다 망신데요 최초에 오래 안 막아요 컷 아, 지금 앞에 너무... 자, 그럼 한 번만 좀 감정... 네, 어... 감, 감도를 봐야 해요 오! 안 돼, 지금 가위 가위 보! 가위 가위 보! 내가 엉뚱, 엉뚱, 엉뚱 아, 너무, 너무 갑자기 들어와서 너 잘한다! 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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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 된 것 같은 거지? 아, 칭찬이지, 칭찬 안 돼, 지금 가위 가위 보! 가위 보! 오, 빨라, 빨라! 가위 가위 보! 가위 보! 가위 보! 오! 아, 근데 슈가야, 앉지 마요 아, 그러니까, 너무 앉으면... 야, 너 비겁하다, 여기야 형님, 적당히 앉읍시다, 우리 형, 형, 형 형, 너무 많이 했어요, 그냥 들어와요 아니, 이게 조도도 아니야 야, 이게 조도도 아니야 항상 공정하게 형님, 가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이제... 알았어, 자기 소개하지 말고 빨리 해 안 내면, 친구 가위 가위 보! 하나 빼기! 친구 가위 가위 보! 어? 어? 하나 빼기! 아, 죄송합니다 빨리, 숨이셔서 제가 원래 이게... 아, 인정, 인정, 인정! 야, 그래 야, 우리 너무 숙이지 마자 적당히 숙이자 안 내면, 진다 가위 가위 보! 하나 빼기! 안 내면, 진다 가위 가위 보! 하나 빼기! 우리 둘이 되게 잘 어울린다 저희 이 커플 찬성합니다 하나 빼기! 아, 정우야, 이런 거 잘해 저희, 그나마 저희 중에 얘가 제일 잘해요 오른손잡이에요 나왔다, 나왔다 오, 탑, 나왔다 도전 보스 나오셨어, 지금 다음의 자존심 갑니다 한 내면, 진 거 가위 보! 하나 빼기! 하나 빼기! 어? 괜찮아, 괜찮아 뭐 했는데, 너? 정우야, 괜찮아 진영, 우리까지 안 오게 해주세요 야, 우리 중에 제일 맏형 보여줘요 당선에서 끝내줄게, 걱정하지 마 안 내면, 진다 가위 보! 다 가위 보! 하나 빼기! 뭐라고요? 안 내면, 진다 가위 보! 하나 빼기! 뭐라고요? 안 내면, 진다 가위 보! 하나 빼기! 왜 이렇게 떠세요? 조금 떨려 아니, 아니, 떨리셔요 아니, 뭐 이런 거 떠지는데 낼 수가 없어! 형, 나도 떨렸어요 해주세요 안 내면, 진 거 가위 보! 하나 빼기! 뭐야! 뭐야! 뭔데? 하나 빼기 아하이! 오케이, 오케이 안 내면, 진 거 가위 보! 하나 빼기! 한 음, 진 거 가위 보! 하나 빼기! 한 음, 진 거 가위 보! 하나 빼기! 오케이 피 원 형 우리까지 안 오게 해줬어, 좋아 좋아 평생 술 안 주! 내가 칸나 반응 속도로 이겼어 평생 수련 줄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A노래부터 먼저 틀어드릴 테니 A, E, E 신수는 나오셨습니다 와 기대된다 어떻게 팀이 될지 A, A, A 와 근데 나가서 노래하는구나 진짜 처음 해봐 자 이 노래 갑니다 자애분은 Playing 대개 저 뭐 좀 다 아까 생각하는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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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A팀이었습니다. A팀에 이렇게 프로게이머 소스들이 3명씩이나 가버리네. 민망하게 된다. 저, 이 노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아세요? 저는 바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 바삭하게? 아세요? 바삭하게까지. 아, 바삭하. 몇 개만 알고 있습니다. 와, 대박. 그럼 안 그런 거 나오겠네. 야, 근데 작은 씨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머리 보면은. 들어주세요. 작은 씨와 페이크 러브 나오겠네.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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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여러분들, 맥스 업로드. 아휴. 몰라. 원, 투. 스와, 스와, 스와. 스와, 스와.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에프. 아, 이거 할 수 있어. 아, 이거 할 수 있어.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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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one, you're new Let's say I'm a love baby 내린 저 하늘을 눕힌 널 보이소 근데 네가 내게 졌던 tune을 깨닫는 이 장량이 너무 높아 내 눈에 널 맞히고 싶어 Hey, you want me to be a boy with love I want you to be a boy with love 불러주세요 I want you to be a boy with love I want you to be a boy with love 넌 하게 된 이 우연 내 삶은 온통 너여 사소한 게 사소하지 않게 만들어버린 너라 눈별 번호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특별한 이 너의 관심사는 이거 자꾸 나와요 자꾸 나와요 나의 습관들까지 자, 다시, 다시 다시 오른쪽으로 리듬 셋, 넷, 넷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아이고, 어려워 우리 T1 친구들이 굉장히 고생을 해 주셨습니다 야, 우리가 이겼으면 돼 야, 우리가 이겼으면 돼 야, 우리가 이겼으면 돼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아, 졌어요? 와우 이겼어, 이겼어 뭔가 평소 무대가 더 힘든 무대였던가 아, 더워 86점 오케이 86점인데요 퍼포먼스 점수 A팀에게 5점 B팀에게 10점 와우 아우 근데 솔직히 이건 그냥 노력, 가상적 네 아니, 노력이라도 하지 그랬어 야, 그래도 동점이야 동점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동점이야? 동점, 동점 동평하다 야, 말랑해, 뭐 지집기 이런 거 있겠지 뭐 야, 그냥 leuke escaped 아우 또, 칼이 금방히 BECAUSE! BECAUSE! 오케이, 편하게. 갓나야! 갓나야! 야, 갓나야가 뭐야, 장동아. 장동아! 네. 이름이 잊혀지지가 않는다, 너의 이름이. 이름이 임팩트가 있긴 하다. 네, 차져가지고 이름이. 장동수가 좀 임팩트가 있네. 한 번 더 연주인 것 같아요, 연주 게임이. 자, 다 준비됐어? 네. 자, 준비되면 시작해주세요. 에포트, 에포트. 방장 에포트. 아, 오케이. 에포트, 방장. 어? 나 네가 해도 돼요? 어? 이게 고르는 거야, 챔피언을? 어? 아, 잠깐만, 지민아, 너 빼. 야, 지민아. 어떻게 빼는지 몰라. 너 안 돼. 이 문도 하면 안 돼, 네가. 야, 끄자. 다시, 내가 리게임, 리게임. 다 던지는 게 뭐가 있는 애들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준비되셨나요, 여러분들? 우리 문도 누가 해요? 우리 문도 누가 해요? 형 할래요? 저요? 아, 저 무게인 고수지. 형들 고르세요. 남는 거 할게요. 남준이 형. 어. 형, 형, 형 문도 해주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처음부터 예능으로 가지 마. 아, 진짜 한 번. 난 방향키도 몰라. 네가 해. 문도 하려면 네가 해. 자, 여러분들 지금 3초, 2초, 1초. 자, 갑니다. 아니, 되게 든든하네. 야, 우리 T1분들이랑 게임을 해보네. T1분들 3명씩 든든하네. 아, 역대급 VIP 버스다. 거기 문도 누구야? 거기 문도. T1분들의 한 분. 여기 문도 페이커. 뭐라고? 문도 페이커라고? 페이커 대 진이에요, 형. 야, 야, 뭐야? 진짜 페이커가 문도야? 페이커 대 진이에요. 아, 왜 게임을 그렇게 해? 아니, 문도가 메인캠가 봐. 아니, 내가 페이커랑 무빙 전쟁해야 된다고. 아, 뭐 살까요? 아이템 사지 말라고? 노템, 노템전, 노템전. 캔디캠. 아, 지금 에포트가 지금 놀리고 있어요, 앞에서. 아우, 야, 뭐야, 뭐야, 뭐야. 칸나, 뭐야, 뭐야, 뭐야. 뭐 있죠? 어우, 야. 기선제약. 네, 기선제약이야, 기선제약. 오, 기선제약. 오, 기선제약. 기선제약, 기선제약. 지금. 칸나, 기선제약 장난 아니야, 지금. 날개 피는 거 봐봐. 오, 야, 기선제약. 오! 공격을 해? 야, 공격하면 안 되지.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래 너. 공격하면 안 되지. 이게 뭐 하는가. 잘 안 된다, 이거. 이거 여기서 하면 안 되지, 않나? 아니, 여기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기가 아니라 여기, 바론 나오는 데서 하는 거야, 바론 나오는데. 여기 위로 갑시다, 위로 갑시다. 가론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론으로. 바론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론으로. 아, 바론 들어와 있고, 바론은, 아. 어, 뭐? 손 넘어, 손 넘어, 손 넘어, 손 넘지 마. 여기 왜 우리 팀이 아닌데? 뭐야? 자연스러우신데요? 뭐야? 이거 서로 포옹, 프리워크야? 그럼 그냥, 뭐랑 좋아하지? 야, RM 올라가라고 좀! 아, 올라가? 오케이. 여기가 우리 팀이구나. 올라가요, 지민아 올라가. 올라오세요, 세형님. 가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벌리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 손빵. 잊겨버릴게요. 뭐야, 뭐야, 뭐야. 뭐야, 2레벨 뭐야, 2레벨 뭐야. 뭐야, 2레벨 뭐야. 뭐야, 2레벨 뭐야. 미니언 잡았어, 미니언 잡았어, 손 넘네. 2레벨 손 넘는데. 2레벨 손 넘었어. 미니언을 못 잡았어, 지금. 이리 와. 이리 와. 어, 잠깐만, 이 바이게 때문에. 바이게 뭐야? 바이게. 바이게, 바이게, 바이게. 바이게부터, 잡아봐, 바이게부터. 바이게, 이거. 바이게 시들, 바이게 시들. 야, 바이게 먹어. 뺏어, 뺏어, 뺏어. 마크아! 아, 잘. 오케이, 오케이. 저거 뭐 하죠? 브로게이머들이 하는데, 여기 무슨 소리가 진짜 재밌네. 아, 신기하긴 하다, 보니까. 야, 내가 페이커 때렸어. 잘했다. 던져나? 집중공격. 페이커 집중공격. 아, 이름에서? 야, 문도만 잡으면 돼, 문도만. 아, 문도 지키기야, 이거? 문도만 잡으면 돼. 뭐야, 문도만 지키면 되잖아. 뭐야, 문도만 잡으면 돼. 뭐야, 우리 팀. 문도 왜 이래, 문도 누구야? 우리 문도 페이커. 뭐야, 아. 이거 왜 이래. 우리 문도 페이커. 어, 좋아. 이 거 왜 이래. 듣는 거랑 너무 다르잖아. 야, 이 거 왜 이래. 야, 도망가. 도망가. 페이커 왜 이래. 우리 팀 이 거 왜 이래. 페이커 드로워. 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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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타. 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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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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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귀여워. 매너, 매너, 매너.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그냥 전쟁이잖아. 야, 별거 없네. 아니, 뭐가 픽을 하는 거야? 야, 별거 없네. 뭐? 문도 아직 안 죽었잖아. 문도만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왜 살아서 돌아와? 죽여놔, 죽여놔. 나 이거 그냥 롤 아니냐? 야, 이거 그냥 5대5 롤이잖아. 야, 이거 그냥 5대5 롤이잖아. 나 트위스트 하나 했지. 어, 문도 잡아. 문도 잡았다. 아, 졌다, 이거. 문도 죽였다. 야, 롤이 왜 있는 거야. 그럼 그냥 맞짱을 뜨자, 그냥. 문도 잡았는데요? 아니야, 우리가 문도 먼저 죽였는데. 야, 저쪽 페이커가 먼저 죽었어. 우리도 잡았는데? 저쪽 페이커가 아니야? 그쪽 페이커가 누군데요? 그쪽 페이커가 아니야, 그냥? 우리 그냥, 우리 그냥 다 같이 가평 갈래? 여행 가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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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가서 가자, 그냥. 우리 다 같이 여행 가자. 자, 자, 다들 마우스에 손 떼세요. 네. 아, 손 떼시고. 자, 진행을 좀 합시다. 아, 네. 연습 게임은 끝났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이즈리얼 하면 안 돼, 창동아. 네? 하면 안 돼요? 어. 뭐야, 이즈리얼 있는데? 창동아. 이즈리얼 하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창동이 건들지 마라. 야, 창동이 누가 건들어? 와, 창동이 건들지 마라. 문도, 문도. 문도 누가 할래요, 문도? 문도 또 지민이가 해야지. 문도, 진영이 안 돼요. 내가? 와우. 오케이, 문도 지민. 저쪽 진, 여기 지민. 지민이 문도야? 아, 진영이 준비됐어? 하하, 나 진짜, 난 자존심 상한다. 너랑 한다는 생각하니까. 여러분, 여러분, 거기 뭐 내기 한 번 하실까요? 뭐? 아이디 삭제 한 번 합시다. 야, 야. 야, 너도 프로게이버 할게. 지원도 똑같이 아이디 삭제하고. 우리도 아이디 삭제하고. 야, 빨리 픽 좀 눌러봐. 자, 픽하세요. 아, 나 안 했네. 아, 미안합니다. 아. 아렘아, 너 임마. 저요, 예, 죄송해요. 아, 나 방금 너한테 뭐라고 한 마디 하나 했어. 아니, 우리 할 줄 모르니까. 야, 야, 휴직 가는 사람이 여기서. 어우, 야, 좋네. 야, 구야비. 아, 야, 야. 구야비가 아니다, 야. 어, 슈가. 연습 중입니다. 그, 저, 제휴 들어가세요. 어. 아, 야, 야, 야. 뭐 하냐. 남준아. 왜? 남준아, 이거 아니지. 왜 때리냐. 어, 나한테 때려. 아, 야, 스톱해. 내가 때렸다, 내가 때렸다. 남준아. 아니, 내가 와드리 설치하려고 했는데 너를 때려줬어. 내가 보면서 그래. 널 일부러 때린 건 아니야. 야, 여기 나가면 안 돼. 여기 나가면 안 돼. 올라프에 만화가 없어요? 저쪽 올라프에 만화가 없는데? 제가, 제가. 아, 잠깐만, 잠깐만. 우리 올라프에 만화 없어요. 아, 연수만 하고 다 쓰셨어요.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어디 갔다 와? 아니, 잠깐만. 아, 시작해? 아니, 잠깐만. 우리 만화 없어요. 아니, 우리 문도 만화도 없어. 만화 없어요. 시작. 문도 때려. 오케이. 내가 희생을 하마. 야, 청구야. 무빙으로 너가 피하면 안 돼. 날 지켜줘. 야, 희생을 하마. 문도 살아라, 문도 살아라. 문도 살아라. 문도 살아라. 야, 이거 맞추기가 힘들구나. 아니, 이 물 반 고기 반에 맞추기가 힘들다고? 1팀 문도 형님. 진영. 뒤에서 잘살이 있는데? 오케이, 나 맞췄어요. 형님, 한 대 맞췄어요. 칭찬해줘. 나 맞췄어. 좋아, 좋아. 1팀 문도 이거 좀 잘하고 계세요. 문도 지켜야 된 거 아니야? 뭐야? 나 죽인 거야? 올라프. 야, 나 미쳤어. 나 미쳤나봐. 야, 죽이자 봐. 바로 죽었어. 이거. 이거 대박이다. 문도 지켜야, 문도 지켜야. 문도 지켜야, 문도 지켜야. 문도 지켜야, 문도 지켜야. 아니, 젤들은 앞에서 한 대를 안 맞아주네. F2P. 야, 문도 잡아, 문도. 문도, 문도. 문도. 뭐지? 역시 프로게이머랑 한다고 해서 느는 게 아니구나. 문도 지켜야 된다. 똑같네. 선대상. 문도 지켜, 문도 지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큐큐큐큐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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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멋있다, 멋있다. 좋아, 좋아. 야, 무빙이 진짜 다들 다르구나. 합쳐서 우리 세 명이 저쪽 세 명보다 못하는 거예요. 살걸하다, 진짜. 일로 와, 일로 와. 자, 나오세요, 여러분들. 게임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딴 게임 해야 돼요, 우리. 자, 제가 갈 길이 멀어요, 여러분. 몸도 피고, 몸도 손 풀고. 아, 재밌네. 자, 이번 게임 게임입니다. 예. 예. 자, 여러분들 파이팅 합시다. 자, B팀 파이팅. 파이팅. T1 파이팅. 파이팅. T1 파이팅. T1 파이팅. T1 파이팅. T1 파이팅. 3, 2, 1. 갑니다. 우리가 안 돼. 뭐야, 가자. 뭐야, 내가 시작된 거야. 어, 어. 뭐야, 이거 떨어지면 죽네. 오. 오, 야. 오, 뭐야. 아, 진 형님. 테디가 나 죽였어. 아, 뭐야. 나 혼자 죽었어. 뭐야? 이거 혼자 죽은 것도 데스스... 아, 킬스에 포함되나? 안 되지. 아, 또 나... 아, 이거. 죽여잇. 나이스. 오. 맞추기 힘든데요? 아, 컷. 아, 뭐야. 네, 대형년. 아, 또... 몇 번 떨어지는 거야. 블루팀 파이팅. 아, 주민 또 나한테 나오잖아. 주민아. 쥬미 불고 없네.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정국이 형, 정국이 형! 안 돼! 정국이 형, 정국이 형! 안 돼! 잡았어, 내가 잡았어. 야, 이럴 때일수록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사람이 바로 싸서, 바로 싸서 이렇게 죽여버리... 제게 갖고 와. 어디야? 게스트 9109 누구십니까? 와, 저게 뭐야? 이리 와. 2대1이야. 오케이, 태형이 형 던진 거 나한테. 이리 와. 오케이, 상어 들어가고. 야, 뭐야, 뭐야. 점프하는데? 이렇게 더 나닌다. 되게 말이 없어지는 게임인데, 이거. 되게 무거운하게 되는 약간. 야, 칼전 할래? 칼전.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이거 왜 이렇게 잘해? 또 떨어졌어. 탐나 가고. 탐나 가고. 탐나 가시고. 왜 이렇게 잘 맞혀? 아니, 이거 누구야. 어려워,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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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떨어졌어. 아, 상어야. 아, 상어야, 아프다고. 아, 상어야. 아, 상어야, 아프다고. 아, 상어야. 아, 상어야, 아프다고. 와, 나 게임 진짜 못한다. 와. 형,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안 움직이는 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어우, 야, 야, 야. 야, 야, 야. 코드 무섭다, 야. 코드 무섭다.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 야, 코드야. 코드 1억이야? 응, 안 맞습니다. 어, 야, 뭐야. 뒤에 누가 때려. 어, 붕색에 갈렸어. 아, 확실히 블루 팀이 다 잘하네, 이게. 우리가 블루야? 우리가 레드야? 어, 우리 레드야? 우리 뛰고 있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무서워서 숨어있어. 거즈, 안녕.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저희 애기 움직인다. 누구 준비해라. 팀플레이. 가만히 있어, 그냥. 오케이. 블루 팀이 이긴 거 아니야? 왜, 우리가 이긴 거 아니야? 뭐야, 우리 졌어. 이거 어떻게 보는 거지? 킬이 32킬. 뜨거워로 보는 거 같아. 누가 이겼나요? 와, 15킬. 아, 근데 이건 너무 극명하게 갈렸네. 아, 이 두 명. 야, 15킬 누구야? 8킬. 와. 나이스. 아, 못하네. 아, 못하네. 야, 15킬 누구야? 난가? 셋 중 하나겠지. 3가 있는 거예요? 바로 가면 되는 거죠? 바로 가나요?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아니, 뭐야. 아, 이번에 안 받아. 오케이, 태양이 형. 아, 하이, 커즈. 네. 아니, 얘들 아이디가 보여? 아, 같이 싸워, 얘들아. 같이 싸워, 같이 싸워. 컷. 지민이다, 지민이다, 지민이다. 시민이 컷.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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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왔다. 내가 왔다, 내가 왔다, 내가 왔다. 내가 왔다. 자, 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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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질. 어, 티빈 됐듯이 칼질. 아이고, 뭐야, 왜 이렇게 아파. 아, 야, 야, 큰일했다. 아, 어렵다. 우리 지금 1킬 지고 있어. 아니, 그냥 칼질 잘하네, 이거 아니야? 오케이, 컷. 야, 비겁하게 총 들지 마라. 총 들지 마라, 비겁하게. 비겁하게 총 들지 마라, 내. 우리 칼로 간다. 그래, 칼질 하자, 그냥. 아, 창동 사드 몇 번 죽는 거야, 진짜. 야, 때리지 마라. 아, 누구야, 얘. 아, 진현. 아, 테디 진짜. 쟤 나만 죽여. 프로게임은 다르네. 야, 뭐야, 이거 3대1이야. 3대1. 3대1, 뭐야, 이거. 진현. 오케이. 오케이, 컷. 아, 뭐야. 테디, 쟤 또 나만 죽이겠다. 야, 우리 1킬 차이야. 열심히 해야 돼. 아, 나이스. 오케이. 아, 진짜 왜 이렇게 잘해, 테디? 테디, 테디. 아, 우리 팀 테디가 에이스야. 테디 진짜 잘해. 아, 어떻게 진현한테 죽을 수 있지? 아, 자존심 상해. 오, 야. 야, 컷이 또 잡았어. 와, 나 고수인가 봐. 오, 이거 막상막하네. 야, T1. 오, 미남 누구야? 오, 야. 오케이, 진현 잘해가시고. 와, 너무 잘 썼는데? 아, 이 사람 뭐야. 아, 이 사람 뭐야. 적 칼 주고 가, 이거. 가만히 있는 작전으로 가야겠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포나, 포나잖아요, 근데. 아, 왜, 나는 왜 한 방에 죽냐? 내가 한 방에 막 딱, 나 극도로 노려서 딱 찌르잖아, 형님. 봐봐. 딱. 주가야, 넌 죽었어, 나한테. 어, 뭐야. 테디야, 넌 왜 나만 죽이니? 아우. 좋아요. 야, 우리 누워, 누워. 누우면 이긴다. 아, 뭐야. 진짜, 진짜. 야, 밥 먹고 애들 이것밖에 안 했나 봐. 혜진, 들어와. 왜 이렇게 잘해? 밥 뭐야, 저. 야, 너. 얘들 이거 메인 아니야? 롤 아니라? 어, 야, 뭐야. 테디, 테디. 야, 테디. 형. 들어와, 테디. 아, 좀 드실래요? 좋아요. 이겼다. 오케이. 와, 진짜 잘하네. 와. 다 저의 케어와 말과. 지민이 나한테 많이 죽었는데. 그러게. 지민이는 뭐. 어떻게 누구야? 야, 테디야 게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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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하네, 그래도. 자, 갱빈스트로 가볼까요? 자, 여러분들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파이팅! 야, 던져, 던져. 야, 야, 같이 간다, 같이 간다. 야, 프로 게임은 다르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세요. 개인적으로 동작 친지 교회에 만나서. 지금 피시랑... 네. 타이러가, 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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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러.